성공은 수도권 킬러입니다. 박동원 선수가 티샷을 준비합니다. 잘 친 건가요? 표정이... 너 왜 그래? 이런 표정이에요. 이태근 선수가 저렇게 놀란 표정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제가 프로그램 경기 때 같이 쳤었는데요. 저 정도 실력이 아니었거든요. 실력이 일치월장했고요. 오연택 선수는 어떨까요? 어디였어요? 표정이 좋지 않은 노경훈 선수인데요. 보통 치고 나서 소리가 안 나오면 그 샷은 거의 미스샷이에요.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. 괜찮다고 애써 웃음 짓는 마사라인의 팀이었고요. 이어서 송민지 프로입니다. 스윙이 정말 깨끗해요. 제가 2년 동안 봐온 스윙 중에 송민지 프로가 스윙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특히 이 괌에 와서 경기하면서 스윙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나다이 프로인데요. 위치 좋다. 위치 좋아. 아름답다. 역시 아름다운 스윙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보기가 시원시원하네요. 두 분의 프로 선수들의 샷이. 진지한 비판인 인생 이 recipro Reflex 돼ission 부대 감사합니다.